좋아요. 더욱더 우리 용문 전통시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즐거움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오시죠. 가시죠.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 전통시장. 남다른 맛과 품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저렴하게, 양은 가득, 매력은 듬뿍! 정 넘치는 용문 전통시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자꾸 손이 가요. 이 맛의 용문 전통시장 오는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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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표현하셔야죠. 아,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구정에 쌀도 타서 노래해갖고. 아, 그래요? 박수! 노래를 해라고? 네, 네. 세월아 아, 나는 어째 동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아, 좋다. 물건도 다 좋아요, 우리는. 물건도 좋고. 그리고 서비스가 엄청 좋아요, 아주. 서비스가? 아, 서비스가 오고,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끝내줘요. 물건 싱싱하고 좋고. 아... 투키, 점더기꺼. 예? 투키, 점더기꺼의 최고야. 점더기가 어떤 분이세요? 점더기. 아, 어머니인데. 하하하. 해주세요.